안녕하십니까 꿀보라 고마워 공인중개사 사무소 대표 원흥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저희 유튜브 채널 꿀보라 고마워 채널을 여행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소개 드릴 매물은요 강원도 춘천시 석사동에 위치한 소나무 숲속에 자리 잡은 전원주택지입니다 이미 토목공사가 모두 완료되서요 전기, 수도, 오페스, 통신, 시설이 모두 갖춰져 있는 집만 지으면 될 수 있는 그러한 대지입니다 대지는 141평, 123평, 109평 등이고요 가격은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아주 전원적인 전원마을에 있는 전원주택지입니다 본 부동산까지 가는 도로 상황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4차선 도로를 출발하세요 우측으로 석사동으로 핸들을 조정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차우측에 이렇게 다만 전원주택단지가 나옵니다 도로는 2차선 도로로 잘 포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멍 뚫린 2선 도로죠 바로 좌회전을 하게 되면 오늘 부동산의 주인공인 부동산 위치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도로가 아주 좋습니다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요 아주 6m 이상 되는 널찍한 그런 아스팔트 도로였습니다 자 상공에서 잠깐 주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앞에 빨갛게 표시된 원 되어 있는 데 있죠 여기는 이미 토목공사가 완료되세요 빨갛게 표시된 이 부분입니다 빨간 원 있는 부분입니다 뒷부분에서 사실 상세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만 또는 토목공사가 모두 완료되어 있는 141평, 123평, 109평 이제 3개만 남아 있습니다 상공에서 다시 한번 지적도 토지의 모양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토지가요 여기서 보기에는 약간 상각형적으로 보이는데요 상공에서 촬영해서 그렇고요 실제 가보면 토지가 넓습니다 집 뒤쪽에 있는 모든 포함을 다 하고 있는데요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141평, 123평, 109평 대지로 동부 되어 있습니다 지목이 지적도 토지 이용객석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목은 대지로 되어 있고요 이것은 분할하고 작업을 해서 개별 공식지가가 안 나와 있는데 여기 공식지가 굉장히 비쌉니다 자연녹지지역이고요 1번, 2번, 3번 이렇게 지적도 모양이 되어 있습니다 실제 아까 드론 촬영한 것하고 조금 차이가 나죠 상당히 면적이 보기에 좋습니다 실제 보시면 자연녹지지역입니다 건피열 20%에 용적률 100%죠 건축 가능한 것은 단독, 다중, 다가구, 4층 이하의 건축이 모두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1종, 2종 건축도 모두 가능하고요 제가 현장을 방문해 보니까 서나무 숲 속에 아담하게 자리를 잡았고요 주변에 이미 아주 멋진 전원주택들이 많이 자리를 잡았어요 근데 그 주택들이 대개 100평에서 120평 그 사이입니다 자 상공에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까만 집 있는 주변, 뒤쪽 그리고 바로 위쪽입니다 빨간 원 표시된 부분인데요 토목 공사가 완료됐고 전기수도, 오피스, 통신시설이 모두 되어 있습니다 주변에 나머리 토드는 모두 매각이 되었고요 이제 건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연녹지지역 건피열 20% 용적률 100%고요 이 면적에는 도로 지분을 약 20평 플러스 마너스씩 포함되어 있는 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상공에서 바라본 주변 모습이고요 아주 멋진 전원주택들이 잘 잡았죠 거의 100평에서 120평 그 사이입니다 이 주택들이 면적이 비슷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도로 지분을 포함해서 대지 141평, 123평, 109평 1번, 2번, 3번 세 개만 남아있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매각이 되었습니다 토목공사, 전기수도, 오피스 모두 되어 있고요 대지를 포함한 141평, 123평 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를 방문해 보니까요 하루 종일 약간 지대가 높아요 그래서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토목공사가 정리돼서 도로가 6m, 7m로 널찍하게 이렇게 되어 있고요 전기, 수도, 오피스, 상수도, 통신시설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 대지 3개만 남아있는데요 이제 어떤 분이 주인공이 되실지 궁금합니다 하루 종일 해가 잘 들고요 주변이 섬으로 둘러싸여 있는 가까워서 춘천에서는 아주 도심지 중앙에 위치한 그런 전원주택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더 좋은 매물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것을 약속드리면서 모든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